버터! 간식! 간식!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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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 손! 어이구! 버터 손! 버터 일어서! 진짜 잘한다! 아니야 앉아! 앉아! 기다려! 버터 손! 손! 잘 있어! 손! 일어서! 버터 일어서! 일어서! 너 왜 내 말을 안들어? 일어서! 일어서! 버터 일어서! 왜 내 말을 안들어? 야! 야 너 왜 내 말을 안들어? 우와 진짜 너무하네.. 버터 일어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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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 말을 안들어? 김보터 왜 내 말 안 듣는거니? 김보터 김보터야 왜 내 말은 안 듣는거니? 김보터야 김보터 김보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김보터 다시 일어서 해봐 김보터 일어서 김보터 진짜 신기하다 이제ереaca 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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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그릇 볶음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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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잘 먹네!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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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는 shaking! 신딱!!! 손! 손! 왜 bilzi کی는 tissues 독 ENV tiden 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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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onoiiiiniiiiiiiiıiiiiiiiiiiintateeiiiihisiiinkuiiiiIIiiiiiiii merekaiiiiiiithiiiiiiwi thatiiiOiiiit!iiiiiiiii 네 이런 거 그렸어? 이제 없어요 몹쓸 sure 넣고 숟가락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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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고추 7. 고추냉이 7. 고추냉이를 부어 8. 고추냉이가 두세 10,000원 10,000원 13,000원 마늘 계란 계란 볶아줍니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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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뭔데? 콜스토커 해주시는 거? 잘 만들었네 콜스토커 콜스토커 엄마 가겠다 아빠 나 간다 아빠 안오고요? 무서워? 무서워? 이따 무서워? 무서워? 둘이 많아 야 뭐 줄 줄 알고 거기에 딱 배내서 많아 사랑아 도망갔는데 버터가 김버터 쫄보야 사랑이는 무서워하다니 똥순이 두 명 똥순이 두 마리 똥순이 사랑이 안녕 귀여워 다 먹었지롱 쟤는 배가 붙어서 그런게 아니라 항상 저래 버터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너 너 여기 남의 집이야 진짜 배고팠나 보다 미안하다 아침을 안 주고 와서 카메라 신기해 아 귀여워 아랑솥하지 않고 먹는 김버터 아랑솥하지 않고 먹는 김버터 아랑솥 이렇게 먹는 거 같아 귀여워 귀여워 도망친 식용유 우유 붓고 마늘 치즈 간장 숙성 치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참기름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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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 그릇 양파 젤 고춧가루 계란 코코 코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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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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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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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 되지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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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김이랑 같이 먹자 치김 하나 조금 기사일꺼 먹겠니? 치김 맛있다 맛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진짜 맛있네 나 가지볼라 안 좋아하는데 우와 우리 소스가 더 필요하면 더 줄게 아 진짜 맛있다 맛있네 버터 배고파? 버터 어디 봤어요? 이게 누구야? 앱들이 우리 마이로를 owers 부품 뿐 갱 물 희망 베리 물 남편 10 산 11 8 9 진짜 얼마 안 남는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 또 나와서 고객님이 계산식으로 이용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